반지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요즘 날씨도 자정타기 좋은 날씨인데 어떻게 잘들 즐기고 계신가요 저도 항상 내 마음속에는 일 때문에 같이 타지는 못하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는 함께 있습니다 우리 별렘TV 성장해가는 우리 주식회사로 될 그 상황까지 우리 열심히 한번 같이 함께 항상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별렘TV 화이팅입니다 별렘TV 아 힘들어 계속 했죠 괜찮냐? 거기 그냥 위험하니까 그냥 내려면 안돼 내가 그냥 안 내나가는 이유가 있잖아 아우 불 위험하다 조심해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내자갖고 형준형이 형 형님 성공 형준형이 형님 성공 아 으 으 으 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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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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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을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대박이다. 아...